음악 반갑습니다 노을님 지니입니다. 오늘은 오영수 작가의 언내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영수 작가는 1911년 경남 울주 출신이며 1949년 신천지에 고무신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하여 30여 년간 145편 내외의 단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근대적 도시 문명으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농촌, 어촌 등의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소민들의 애환을 담아낸 것이 특징인데요. 토착적인 한국인의 정서와 풍경을 간결하고 서정적인 필치로 그려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작가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깻마을 화산대기, 머루 산딸기 등이 있습니다. 언내골 이야기는 깊은 산골, 마을 주민들의 생존을 향한 원소적 본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언내골에는 바깥 세상을 등진 곡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원시 시족 사회를 상상하며 근대적 결혼 제도로서의 일부일처제 사회가 지닌 억압적 제도의 허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부부간의 신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존이며 그 생존 속에서 펼쳐지는 욕망의 원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언내골 이야기 지은이, 오영수 뼘질러 두 뼘이면 금아 아닌 하늘 밖에는 어느 한 곳도 트인 데가 없다. 깎아 세운 듯한 바위 벼랑이 동북을 둘렸고 소나무로는 물결처럼 첩첩이 산이 가려왔다. 여기가 국도에서 30열이 떨어진 대백산맥의 척추 바로 옆 골밑창 언내라는 골짜기다. 날짐승도 망설인다는 이 언내골에도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왔고 지금도 칠팔 가호가 살고 있다. 넝쿨과 바위 사위로 숨었다 보였다 하는 조그만 개울을 사회하고 이쪽과 저쪽 비탈에 낡은 소가가 띄엄띄엄 제멋대로 놓였다. 이소중엽, 임진란을 피해 이 골짜기로 들어온 몇몇 가호가 평난 후에도 그대로 눌러산 데서부터 이 언내골 마을이 비롯된다고 한다. 그 이전에도 사람이 살았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이런 이야기만은 전해오고 있다. 최약을 업으로 하는 어떤 두 형제가 이곳 언내골을 내려다보는 바위 벼랑까지 왔다. 벼랑 위에서 밑골짜기를 내려다본 두 형제는 서로 눈만 마주보고 말없이 놀랐다. 골짜기에 산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처럼 두 형제는 눈뚝만 들이고 돌아갔다. 나무가지를 꺾어 표적을 해가면서 돌아온 두 형제는 혈육관에도 발쇄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국리를 했다. 며칠을 두고 국리를 한 끝에 두 형제는 나를 받아 목욕 재개하고 다시 집을 떠났다. 표적을 따라 바위 벼랑 위에 닿았을 때는 한나절이 조금 넘었다. 산밭은 여전히 있었다. 두 형제는 치그로 바구니를 얽고 밧줄을 꼈다. 밧줄에다 바구니를 달아넣고 형이 내려갈 건가 동생이 내려갈 건가 하다가 결국 몸집이 작은 동생이 바구니를 타고 골짜기에 내렸다. 삶을 캐기 시작했다. 한바구니를 캐올렸다. 다음 바구니는 동생이 타고 올라갈 참이었다. 그러나 형은 한바구니를 더 캐라고 했다. 한바구니를 더 캐올렸다. 그런데도 형은 또 한바구니만 더 캐라고 했다. 그러나 이때는 벌써 해도 기울고 짙은 안개가 피기 시작했다. 동생은 그만 바구니를 타고 줄을 흔들었다. 바구니가 벼랑 반쯤 올라갔을 때였다. 벼랑간 바위 틈에서 가마손만한 왕금이가 끼어나와 밧줄을 끊기 시작했다. 동생은 위를 향해 밧줄을 흔들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발도 더 올라가기 전에 줄은 끊어지고 말았다. 벼랑 위의 형도 골짜기에 떨어진 동생도 짙은 안개 속에 묻혀버렸다. 그로부터 형도 동생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연내골 마을에는 피난 당시의 후예도 두세 집은 대를 이어왔으나 어쩐 일인지 후손이 번성하지 않았고 또 설화로 해서 두 집이 생매장이 되고부터는 그도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바깥 세상에서는 어저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곡설이 있어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런 이만치 나라에서 세금을 받으러 온 적도 없고 관에서 호구를 조사해간 적도 없다. 그러나 일정 때 한 번 역촌 주재소에서 인구조사를 온답시고 일경주임이 엽총을 메고 부하직원 한 사람과 나선 적이 있긴 있었다. 큰 소리를 하고 나서기는 했으나 길을 덧더러 헤매는 동안 안개에 쌓여 버렸다. 꼼짝을 못하고 바위 옆에 도사리고 앉아 안개가 거치기만 기다렸다. 얼마 뒤에 안개는 거치기 시작했으나 이번에는 범의 일정인 갈가지가 돌질을 하는 바람에 혼비백산 사타구니의 방울소리가 나도록 되돌아간 뒤로는 섣불리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토록 이의 언내골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산다. 겨울가를 발가 손바닥만큼씩이나 한 논빼미를 일구고 산비탈과 골짜기를 뒤져 잡곡을 심는 외에 철 따라 산나무를 뜯고 약초를 캔다. 바깥세상과 굳이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1년에 한 번 당귀나 천군 같은 약재를 역촌장에 내다가 뱃자치나 아니면 농사 연모 소금들과 바꿔오는 것 뿐이다. 봄 아니면 가을에 한 번 장을 다녀오는 것이 이 언내골 사람들에게는 여간한 큰일이 아니다. 서나무로 겨울을 따라 40리를 좀 더 내려가면 경상북도 청도 가도에 나선다. 그러나 언내골 사람들은 이 길을 버리고 동북으로 험준한 바위 정수리를 넘어서라도 가까운 역촌장을 보기로 했고 또 지금껏 그렇게 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장을 며칠 앞두고 두 사람을 골라 제가끔의 소관들을 부탁한다. 이 두 사람은 위선 길에도 익숙해야 했지만 힘도 묻어나고 걸음도 빨라야 했다. 왕복 60리라지만 줄령을 넘어야 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안개가 이루어 자칫하면 길을 덧돌기 일수이기 때문이다. 또 되도록이면 가권이 다른 사람이라야 했다. 여기서 가권이란 호주나 가구주에 딸린 식구를 말합니다. 가권이 다른 사람이라야 했다. 그것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약을 캐다 보면 혹 삼을 한두 뿌리 캐는 때가 있다. 삼을 찾았다고 해서 한부도록 마구 캐는 것은 아니다. 삼이 보이면 표를 해두고 일단 돌아와서 연장들과 언언을 한 다음 다시 나를 받아 간소한 채를 지내고야 캔다. 이렇게 캔삼은 누가 찾았고 캐는 주로 옷배를 바꾸기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바꾼 옷배는 마을 사람들이 논화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행가 삼두 뿌리를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호래비가 있고 부트는 꼭 두 사람을 그리고 가권이 딸린 사람을 보내기로 되었다. 장에 갈 두 사람은 쌀의 집세기를 한 켤레씩 옆구리에 차고 제가끔 마련한 약재를 묶어지고는 아침 일찍이 떠난다. 이런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종일 마음이 설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해가 주도 장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거나 저녁 안개가 짙거나 하면 마을 사람들은 관솔에 불을 붙여가지고 바위 벼랑까지 마중을 나가 횃불을 흔들어 준다. 이런 때 만일 어! 하는 소리라도 들려오면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더욱 횃불을 휘둘려 준다. 횃불은 또 산짐승을 쫓기도 했다. 이렇게 한 번 장을 다녀오고 나면 바깥 세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결같이 밭을 뒤지거나 아니면 가을을 거두어 겨울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다. 워낙이 지대가 높고 바위 벼랑에 쌓인 골짜기 기 때문인지 여름이 늦뜨면서 짧고 대신에 겨울이 무작정 길다. 여름은 산복을 모를 만치 시원하나 겨울에는 눈이 길에 쌓인다. 북수로부터 밀려오는 저기압을 바위 벼랑이 가로막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눈이 쌓이면 평지와 달라 빤이 파라다 보이는 이웃끼리도 내왕이 끊긴다. 다음에 눈이 녹을 때까지 겨울을 나기가 이 은내 꿀 사람들에게는 어지간히도 지루하고 괴롭다. 그래서 그닥 눈이 쌓이기 전에 어쩌다 도채 꽉 말이라도 걸리는 날이 있으면 겨울 익혀내서 적혀내다 대고 여, 암흑에 있는가? 하고 구함을 지른다. 그러면 적혀내서도 여, 암흑인가? 왜 그래?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익혀내서도 옆에 망쇄하고 건너오게. 왜 그런가? 눈에 빠지는데? 아, 옆으로 두령을 타고 와 꿩을 삶았다니께? 그런가? 가지, 가! 이래서 건너오는 사람은 깔방석만치 둥글게 얼근 집세기를 신고 나무삽으로 눈 위를 다져가며 오기 마련이고 사실 또 이런 빙사라도 아니면 건너오랄 수도,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모이면 휘, 자리를 떨려고도 또 보내지도 않는다. 눈이 더 쌓여 오도가도 못할 몇 달 동안을 생각하면 서로가 막막하고 아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로는 닭을 잡았다고 오라기도 하고 또 하다 못하면 텁텁한 막걸리에 도토리묵을 빚어놓고 거짓 생일을 꾸며가며 오라기도 한다. 그러나 눈 위에 또 눈이 쌓이고 꿩이 아니라 멧돼지를 잡았대도 올 수도 갈 수도 없게 되면 익현가석현에서 어떤가 눈이 많이 왔지? 하면 많이 왔어. 더 오겠는걸? 간은 있는가? 있어. 가만히도 한 토막이 있고 간이란 소금을 말한다. 이연내 꿀 사람들은 양식보다 간극성을 더한다. 그리고 가만히도 바로 소금 가만히도 어느 행가 가을을 채 거두기도 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장을 못 가 간준비도 없이 겨울을 나게 되었다. 그때 마침 소금 가만히 한 개가 있어 그것을 토막을 지어 나눴다. 감자나 작곡밥을 소금 가만히 지보라기를 간으로 해서 삼동을 낳은 일이 있었다. 그 뒤로 여기 사람들은 간준비가 넉넉하더라도 소금 가만히도 소금 가만히를 결코 허수의하지 않는다. 산도 골짜기도 집마저 눈 속에 묻혀버리면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를 바라본다. 그러나 내리는 눈발에 바람까지 겹쳐 산도 골짜기도 짙은 잿빛으로 쌓여 연기도 불빛도 보이지 않을 때는 번데기처럼 적막을 삼키고 움츠려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해동이 되고 양달부터 얼룩얼룩 흙이 드러나면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퉈 눈길을 뜨고 이웃끼리 문안을 한다. 오랜 세월을 두고 서로 그리다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처럼 모두가 반갑고 대견하다. 이래서 흙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한결같이 또 묵을 연모들을 손질하고 씨앗들을 바꾸고 밭을 뒤지기 시작한다. 이해도 별나게 눈이 많이 왔다. 속절없이 눈 속에서 겨울을 났다. 앞겨울에 눈 녹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김노인은 내일 점은 눈길이라도 들까 하고 부엉문을 나서다 보니 명동댁 박생원 아들 만이가 허겁지겁 눈길을 쳐오는 것이 보였다. 만인의 집은 아래로 한등 꼬부라진 골미창에 있었다. 그 만이 아닌가? 만인은 눈길을 터던 손을 먹고 한동안 김노인을 올려다본다. 말이 없다. 다들 무고하지? 그러나 만인은 한켠 소매로 눈시오를 훔치고는 더 길을 쓰고 눈길을 턴다. 보아하니 만인 놈의 거지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다. 김노인은 작년 가을부터 시러움시러움 앓던 박생원을 생각하고 길까? 설마? 그렇지만 사람의 일이란 혹시 하니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김노인은 불이 낮게 부엌으로 뛰어들어 나무삽을 들고 나와 허둥지둥 눈길을 터나간다. 길을 턴대야 원래가 어죻한 길도 아닌 비탈 밭두렁을 대강대강 표만해가는 것뿐이다. 제 연하무 발도 못 가서 초올라오는 마니와 마주쳤다. 마니의 눈시울이 시뻘겄다. 김노인은 갑분숨을 가누면서 만아 그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자 마니는 아베가 하고는 입을 실루기고 모로 돌아서 버린다. 김노인은 좀 다급한 소리로 그래 애비가 마니는 팔소매를 눈으로 올리며 죽었어요. 어? 언제? 벌써 보름도 넘었어요. 김노인은 한동안 덤덤이 말이 없다가 오냐 알았다. 내 곧 내려가마. 그리고는 되돌아섰다. 다리가 몹시 허둥그렸다. 이래서 연호애보다도 눈길이 빨리 터였고 마을 사람들이 명동댁으로 모였다. 마당에는 밤새 장작불이 푸지게 탔다. 마니 말에 어하면 박생원은 밤중에 뒷간을 나갔는데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 나가보니 눈 위에 모로 쓰러졌더라고. 그러니까 꼭 열일의 전이라고 한다. 그날 밤도 눈이 많이 왔다. 시체는 눈 속에 가상을 해두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마을에 의한 관습이다. 어느 겨울 골짜기에서 눈사태가 지는 바람에 한 집이 흠빡 묻혀버린 일이 있었다. 그러나 보고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대로 해를 넘기고 해동을 기다려 비로소 눈을 파헤치고 시체 셋을 장사한 일이 있었다. 눈 속에서 겨울을 난 시체가 바로 간밤에 난 시체처럼 깨끗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여기 사람들은 겨울 동안에 상이 나면 눈 속에다 가상을 해두고 해동을 기다리기로 되었다. 박생원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상심이 되는 것은 역시 김노인 이었대. 나이는 두 살 밑이나 이 마을에서는 김노인 다음의 연장이고 여기에 들어온지도 20년이 훨씬 넘는데 김노인 가는 서로 믿고 의지하기 육친 이상의 정분으로 이 은혜골의 냉혹한 계절의 생리를 버티고 살아온 사이다. 술이 나왔다. 술이 설리겠다고 투덜대며 마니는 술사발을 돌린다. 김노인은 마니가 내미는 술사발보다 마니의 손목을 더듬어 잡는다. 아무래도 잡아보고 싶었다. 잡아보지 않고는 마음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바람에 술이 모닥불 위에 넘친다. 김노인은 마지못해 술사바를 받는다. 술사바를 받아들자 김노인은 목구멍에 붙어 끄익 메어오는 눈시울이 더워진다. 김노인은 술사바를 들고 비틀비틀 일어서서 가상을 해둔 눈뜨미에다 올려놓고 동생 술 한잔 들게 그리고는 눈 위에다 두 손을 짚고 그만 으흐흐 울음을 터뜨린다. 김노인의 이 울음은 이미 죽은 박생원보다 살아남은 김노인 자신의 고독과 허망이 더 절실해서 였는지도 모른다. 처음처럼 보지 못한 김노인의 울음에 모인 사람들도 괜히 눈시울이 뜨끈해진다. 많이도 울고 많이 어깨를 부여잡고 명동택도 운다. 몇몇이 김노인을 부축해서 불앞에다 앉힌다. 김노인은 으흠 그와 함께 말끔히 울음을 걷고는 꽃불의 두 손을 가지르니 펴고 불속을 들여다본다. 지나온 근 삼십년의 세월이 거뚱거뚱 눈앞을 누벼간다. 누비질 위에 박생원이 소년이 걸어오고 있다. 김노인은 박생원이 죽기 전에 꼭 한마디 했어야 할 이야기가 있었다. 김노인도 원래는 경주 근방에서 나머지 모슴을 살았다. 모슴 살인을 하면서 바로 이웃인 주인의 조카 딸 덕이와 눈이 맞아 아이를 뵈었다. 그때만 해도 시집도 안간 계집아이가 아이를 뵀다는 것은 살인 다음에 가는 사건이었다. 덕이는 집을 쫓겨놨다. 영천에 있는 제 이모네 집에 가서 목을 맸다. 그러나 죽지는 못했다. 딸이 쳐서 계집아이를 낳았다. 김노인 그때는 노인이 아닌 즉 김가가 찾아가기는 덕이가 해산을 하고 한 보름쯤 지나서였다. 김가가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덕이 이모부는 몽둥이를 꼬누고 김가가 나타나기만 기다렸다. 이른 어느 날 밤 덕이는 뒷담을 넘어서 김가와 함께 도망을 했다. 늦은 봄이었다. 김가와 덕이는 모품을 들어가며 양산까지 왔다. 양산에서 김해로 갔다. 김해에서 다시 청도로 건너왔다. 늘 뒤쫓기는 것 같아. 한곳에 진덕이 베길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동구압 느티나무 밑에서 마을 일꾼들이 모깃불을 놓고 모여 앉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누가 무슨 말 끝에 세상이 구찮으면 언넷골로 들어가지 그렇게 말했다. 그때 김가는 다우쳐 언넷골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의 말이 여기서 새꼴 개울을 따라 동북으로 사오십리 들어가면 옛날 피난지로 언넷골이란 별천지가 있다고 했다. 김가는 다시 다우쳐 사람이 사느냐 니까 가보지 않았으니 모르긴 하되 몇 가오가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러고 난 이틀 뒤 김가와 도귀는 언넷골을 찾아 개울을 끼고 산골로 들었었다. 김가와 도귀가 이 언넷골로 들어온 다음의 봄에 박생원 즉 박가가 들어왔다. 박가는 그의 형이 노름으로 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그로에서 그의 부친은 화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면상도 하기 전부터 다시 나를 세다시피 하는 그의 형의 노름판에 뛰어들어 잘못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포류에게 쫓기다 못해 들어왔노라고 훨씬 뒤에야 김가에게만 이런 실토를 했다. 그때만 해도 이 언넷골에는 단 네 가오가 살고 있었다. 그 중 제일 연장인 양노인은 김의 근방에서 살다가 한일 합병이 되자 곧 들어온 한문 훈장 이었다. 5, 6년 전에 상처를 하고 이미 칠순이 넘었다. 반백이 된 아들과 아직 40이 채 못된 며느리 에게 얹혀 있으나 이 마을에 관한 일이면 대소를 막론하고 이 양노인의 지시에 따랐다. 양노인의 집에서 옆으로 좀 떨어진 돌배나무 집에는 육손이 다 된 안노인이 호래비 아들과 어린 손녀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이 돌배나무 집에서 다시 밑으로 한등 넘어 50전 후에 지생원 부부가 살았고 지생원은 왼쪽 눈에 무명시가 든 반 애꾸였다. 지생원 집과 나란히 빈집이 한집 있으나 다 허물어졌다.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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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탈 띄엄띄 새집이 있는 그 첫 번째 집에 김가 부부가 살았고 그 옆방에 박가가 들었다. 맨 끝의 집에는 남편이 문둥인 젊은 부부가 살았다. 김가가 들어오고 또 박가가 들어오자 누구보다도 기뻐한 것은 양노인이었다. 양노인은 이 언내 꼴에도 한때는 여러 가오가 제법 오붓하게 산때도 있었으나 도로는 소라로 망하고 또 절손이 되어 지금은 이 꼴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젊은 장정이 잇따라 들어왔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못내 기뻐했다. 어느 날 밤 양노인이 김가와 박가를 불렀다. 별나게 언어가 맑고 풀숲의 이슬이 자복히 내린 밤 이었다. 집앞 바위 위에서 양노인은 이런 말을 했다. 내 나이 칠십다섯 이라고 그러니 갈 날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고 해서 두 사람에게 일려둘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언내꼴은 무슨 까닭인지 두 대만 애는 거의 절손이 되어버린다고 윗은 나만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와서 외동 하나를 두고는 그만 이고 또 저 자식들 아들 며느리는 아직 배태도 못했다고 그러니 나로서는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무엇 때문일까 산신이 노예서일까 두고두고 생각을 해보았으나 까닭을 알 수 없다고 그러나 그러나 한가지 짐작이 가는 것은 여기서는 찬이 주로 산나물인데 산나물 중에서도 유독 고사리를 많이 먹는다고 한방에 보면 고사리는 소양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중들이 고사리를 많이 먹는 것도 그 때문 이라고 그래서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 하다못해 이런 생각도 든다고 여기서 양노인은 말을 끊고 한동안 하늘을 쳐다보다가 음 그렇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곡식인데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씨를 끔찍이 간수하거든 아무리 좋은 밭을 가서도 씨가 없으면 묵밭이 된단 말이요 내 말 알아듣겠소 그러나 김가와 박가는 거저 침만 꿀꺽 삼킬 뿐이었다 또 밭이 좋아도 씨가 충실치 않으면 곡식이 연결치 않거든 그러니까 내 집씨가 충실치 않을 때는 나머지 씨를 빌려다 심는단 말이요 양노인은 여기서 또 한동안 말을 끊고 김가와 박가에게로 얼굴을 돌려댄다 김가와 박가는 고개까지 꺼덕이며 그러면요 하자 양노인은 또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후 내쉬며 어떻소 은하가 서쪽으로 기울였소 그러나 대답도 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런 이속이요 알아듣겠소 김가와 박가도 그렇겠다니까 양노인은 그럼 건너가 보시지 하고는 주먹을 돌려 등을 두드리고 일어섰다 김가와 박가는 말없이 돌아오다가 앞서 개울을 걷는 김가가 박가를 돌아보고 노인은 무슨 속셈이 따로 있는 말이지 아무래도 그런가 봐 이런 일이 있는 한 서너 달 뒤 어느 날 밤 양노인이 김가를 좀 건너오라고 했다 김가는 부랴부랴 건너갔으나 집안은 쥐죽은 듯 강감하고 노인도 그의 아들도 없었다 한동안 머뭇거리자니까 옆방문이 열리면서 그의 며느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노인 안 계시냐니까 며느리는 조금 전에 암흑에가 올 거라는 말만 하고 나갔다고 했다 그럼 밖에서 좀 기다리겠다니까 들어오라고 했다 김가는 한동안 어리둥절했으나 뭔지 짐작이 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섭쩍 들어갈 수도 없었다 연신 어둠 속을 두리번거리자니까 들어오시오 이번에는 더 또렷한 소리였다 김가는 비로소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한동안 뒤에 김가는 무엇에 쫓기도 돌아왔대 김가를 기다리고 있던 박가가 뭐더냐고 물었으나 김가는 그저 고개만 두어번 저어보였대 박가는 역시 그렇지 그러나 김가는 어물어물 해버리는 수밖에 없었대 박가는 피식이 웃으면서 그 뭐 시침이 딸것 있어 여기는 그 빌리는 그 풍속 인걸 그러면서도 박가 자신 그동안 두 번이나 다녀왔다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이듬해 해동과 함께 갑자기 양노인이 세상을 떠났다 가뜩이나 허술한 골짜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러나 그런데로 마을사람들은 밭을 뒤지고 시를 뿌렸다 초번부터 가물이 들어 내내 싹수가 보이지 않았다 초복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고 겨울에도 물이 바타갔다 응달에 들어 보이던 감자싹수도 신압으로 시들어갔다 중복도 지났다 그새 마을사람들은 두 번이나 독수리 바위에다 불을 올렸다 하늘만 쳐다보는 마을사람들의 얼굴에는 맥이 풀리고 수심이 짙어갔다 중복을 며칠 지난 어느 날 소나기가 한 번 지났다 마을사람들은 부랴부랴 늑감자를 심고 무시도 일찌감치 넣었다 그러나 그것도 흔일이었다 추석 가까이 해서 밤돌만큼씩 간 오박이 쏟아져서 그나마도 결단이 나버렸다 이때부터 마을사람들은 뜨기 시작했다 맨 먼저 지생원 내외가 떠났다 흉년을 살고 내년봄에 온다고 했다 한 열흘 뒤에는 호래비 가솔이 떠났다 눈발이 서기전에 나간다고 했다 추석을 며칠 지난 뒤에는 기어코 양노인의 아들 내외마저 떠나고 말았다 문둥이 부부만이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칙불이를 캐고 도토리를 주워다 날랐다 이런 어느 날 밤 박가가 형 우리는 어쩌지 김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 양식 없이 눈속에 갇히면 죽는 수밖에 그래 어짤래 그러나 적을 데리고야 도리 없잖아 요즘 김가야 내 덕인은 만삭이어서 오늘 내일 하는 중이었다 김가도 박가도 한동안 말이 없다가 박가가 또 입을 뗐다 형 내가 나가서 양식을 구해올게 어 형 살길이라고는 그 수밖에 없겠는데 될까 되고 안 되고는 가봐야 알겠고 눈이 내리기 전에 서둘려야지 그럼 자네만 믿네 다음 날 박가가 떠났다 김가는 바위 벼랑까지 따라 나갔다 박가는 빠르면 한 사흘 동안에 돌아오겠노라고 했다 김가는 부디 당부한다고 하고 돌아섰다 김가는 박가를 믿기는 하면서도 어떤 불안과 소절을 떨어버릴 수가 없었다 사흘이 되자 김가는 아침부터 박가가 기다렸었다 밤에는 옹이 눈이 되어 귀를 기울이고 잠도 자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박가는 오지 않았다 닷새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김가는 더 기다릴 수가 없었다 빠르면 10월 초순부터 눈이 내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눈보다도 더 절박한 것은 양식이었다 감자 감자 며톨과 칡불이와 해묵은 산나물 밖에는 없었다 박가가 떠나고 꼭 일회가 되던 날 아침 김가는 그의 아내 덕이에게 내가 갔다 오게 잘 되면 사흘 안에 오게 그리고는 집을 떠났다 떠나는 길로 문둥이네 집에 돌려 문둥이 아내 옹내에게 덕이가 그새 알 수 없으니 자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문둥이는 이때 겨울바닥을 뒤져 가재를 잡고 있었다 이날 김가는 한나절이 좀 지나서 역손 어구에 나섰다 보아하니 여기 가물은 더 말이 아니었다 못포기는 논에서 그대로 빨갛게 타버렸고 논바닥은 갈기갈기 엉금이 갔다 말인즉 이해의 가물은 수십년 이래 처음이었고 그런 중에서도 삼남지방이 유독 심했다고 했다 김가는 역촌 어구 객주집에서 어스름이 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전에 머슴사리를 하던 주인집을 찾아갈 참이었다 그러나 객주집 노파의 말을 듣고 보니 어림도 없는 생각이었다 노파의 말은 이 역촌 동네에서만도 벌써 몇몇 집이 강원도로 떠났고 떨어난 바가지를 들고 나선 사람도 있다고 했다 또 누구의 집에서는 보리 한 말 때문에 형제끼리 도끼질까지 했다고 했다 김가가 김가가 다시 신트를 매기 시작하자 노파가 혀를 쩍쩍 끓이며 우거지 죽 한사발을 주었다 눈시울이 화끈하도록 고마웠다 소듬위에 사랑눈이 내린 것 같은 죽 한사발을 냉큼 비운 김가는 그 길로 영천을 향해 떠났다 밤새 걸어서 다음날 새벽역에야 영천읍에 닿았다 흉년은 어디없이 마찬가지였다 처 이모집을 찾아갔다 처 이모부는 포항 어느 어장 품파리를 각오 없었다 김가는 처 이모 앞에서 이마를 바닥에 붙이고 애거를 했다 아무도 없는 산골에서 만삭인 덕이가 굶고 있다고 했다 눈이 내리면 오도가도 못하고 속절없이 죽는다고 했다 머리털을 뽑아 신을 삼아서라도 은혜는 갚을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대 돌아앉았던 처이모도 할 수 없었든지 다음날 포항으로 떠났대 넉넉잡아 사나흘이면 온다던 처이모는 열흘이 되어도 오지 않았대 김가는 볼나위 없이 보리파이고 더욱 옹이 눈이 되었대 열 이틀이 되던 날 저녁역에야 처이모는 올망졸망 보통이를 묶어이고 돌아왔대 처이모는 마당에 들어서자 김가가 미쳐 보통이를 받기도 전에 내동댕이를 치고 마루 끝에 풀썩 앉아버리면서 이런 고생은 나고는 처음이라고 혀를 찼다 김가는 그저 두 손바닥을 맞붙이는 수밖에 없었대 처이모는 또리를 한 수건을 풀면서 말이 포항이고 선창이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며칠을 두고 알아보니 장생포로 또 갔다잖아 뭐 말 다하면 못해 그리고는 수건으로 머리랑 어깨랑 먼지를 떨고 방으로 들어갔다 딸아이가 들여놓은 수제비를 떠넣으며 사람 꼴이 말이 아니더라 흉년도 흉년이지만 김가는 고개를 꺾고 손만 부볐다 자네가 왔다는 말은 안했다 꼴진 돈 몇 푼 주면서 두 달 동안만 쓰래 기가 차서 나원 김가는 한결같이 고개를 꺾고만 있었다 오면서 농가집을 더텼으나 돈을 주고도 양식을 못사 그리고는 보퉁이를 끌어당기며 한두어 말택이나 될까 보아하니 밀기울이 한말쯤 그리고 보리살이 반말 밀과 밀가루가 서너 대박식이었다 저의 모는 보퉁이를 김가 앞으로 내밀며 예 다 모르겠다 내 힘으로는 더 어쩔 수 없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놓았다 김가는 몇 번이고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떠날 참이었다 그러나 저의 모는 세상인심이 어떤 판국이라고 양식을 지고 밤길을 떠나다니 하며 기겁을 했다 그러나 할 수 없었다 김가는 양식 꾸러미를 베고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문살이 밝아오자마자 꿈을 대기 시작했다 저의 모가 아침 요기를 서둘려 주었다 김가가 아침 요기를 하는 동안 저의 모는 마른 미역 한 오락이와 소금 한 돼 밥과 주먹밥 두 개를 꾸려 주었다 김가는 자꾸 목구멍이 메어 뭐라고 더 인사말도 못하고 떠났다 서너 살이나 되어 보이는 머리털이 노리깨한 계집아이가 늘 마음에 끌리기는 했으나 아랑곳에 볼 경황도 없었다 그 길로 김가는 종이를 걸어 역촌 어구 객조집에서 잤다 양식 구름이는 노파가 안방에다 맡아주었다 잠이 올 리 없었다 날이 새기만 기다렸다 옹이 눈에 핏발까지 섰다 날이 희붓해지자 김가는 은내 꼴을 치더라 서리빠리 하얀 산길을 토바들었다 중턱 위로만 아련히 보이는 은내골 바위 벼락에는 아무래도 눈발이 선 것 같았다 몸은 풀었을까 그러나 지금의 김가에게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도기가 죽지만 않았으면 하는 생각 뿐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단숨에 뛰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할수록 길은 죽자고 줄어들지 않았다 김가가 바위 벼락을 넘어서기는 해가 서쪽으로 훨씬 기울어져서 였다 마을이 보이자 김가는 그제서야 맥이 탁 풀리고 함뿍 땀이 젖은 등골이 서늘해왔다 그와 함께 짐바줄이 양어깨를 몹시 파고든다고 느끼면서 그새라도 혹시 박가가 돌아왔을까 하고 마을을 굽어보았으나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얼씨 나눴대 문둥이네 집을 돌아나오며 기웃해 보았으나 기척도 없었다 김가는 허둥지둥 밋밋한 돈덕을 올라섰다 돈덕 밑이 바로 김간의 집이었다 돈덕에 올라선 김간은 그만 가슴이 꽉 메였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기 때문이었다 살았구나 짐빠가 등을 파고든다는 생각도 까맣게 잊었다 줄다름을 쳤다 마당에 들어서서 짐을 동댕이 치고 부엌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김간은 그만 으윽 하고 한걸음 물러났다 등골이 오싹했다 부엌에서 막 불을 지피다 말고 부엌 문을 막아서는 덕이가 이건 사람의 꼴이 아니었다 허틀어져 수세미가 된 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푸르딩딩 하니 부었고 입술은 바래인 파랫빛이었다 김간을 바라보는 희붓한 용기 없는 눈은 깜짝일 줄을 몰랐다 김간은 보다 못해 내다 내가 왔어 그러나 덕이는 엉뚱하게도 없다 묵을 거 없다 김간은 이게 배가 고파서 눈깔이 뒤집힌 개라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두 번 두드리며 내다 날 모르겠냐 그래도 덕이는 아무것도 없다 묵을 길 뭐 있어 그리고는 손을 졌다 김간은 이게 정말로 환장이 됐구나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아선 덕이를 때밀고 부엌으로 들어서자 덕이는 그만 김가의 팔목에다 이빨을 세웠다 김간은 이게 왜 이 지랄이야 하고 팔을 부딪히자 덕이는 비트라고 쓰러졌다 김간은 피가 듣는 이빨 자국을 누르며 소뚜껑을 들어보았다 토끼인가 했다 물가마귀 같기도 했다 이때 덕이는 어느새 또 김가의 다리를 감싸안고 마구 이빨질을 했다 김간은 덕이를 냉큼 들으다 삭상위에 처박듯이 하고는 다시 보아하니 그것은 아이였다 분명 갓난아이였다 김간은 눈앞이 아찔했다 손에서 솥뚜껑이 떨어졌다 덕이를 돌아보았다 삭상위 속에 처박힌 덕이는 히 이빨을 내보이며 뭐라고 혼자 중을 대고 있었대 김간은 한걸음에 달려들어 덕이의 두 팔을 꼭 모아잡고 또 한 번 봐라 내다 모르겠냐 마찬가지였대 혼자 묵을 낳고 그리고는 또 김가가 잡은 손목을 물어뜨드려 들었대 김간은 덕이를 밖으로 끌고 나가 밧줄로 손목과 발목을 동여 방안에다 밀어넣고는 부엌으로 들어왔다 짚을 깔고 아이를 드러냈다 살빛이 푸릇푸릇한 것이 아무래도 가재 죽은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낱짚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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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투성이고 골모만한 주먹을 턱 밑에 발끈 오그라 쥐었다 배만 뽈룩하고 엄지만한 다리 까풀이 안으로 배배 틀렸다 그래도 명색 사내아이였다 김관은 집으로 우벼싸가지고 삽을 찾아 집 뒤 비탈로 올라갔다 아무렇게나 호박구덩이만 집하서 아무렇게나 묻어버리고 돌아왔다 덕이는 모로 엎어진 채 침을 물고 잠이 들었다 김관은 솥에서 물을 보냈다 두 번 세 번 헹궈내고는 밀기울을 두어 금물에다 풀어앉혔다 미역도 조금 뜯어넣었다 삭장이를 한 부엌 집혀놓고 문둥이네 집으로 건너갔다 역시 인기척이 없었다 문을 열어보았다 문둥이 안에 옥내만이 두 손을 가슴팍위에 모으고 반드시 누워 잠이 들어있었다 방바닥에는 칡부리를 씹어뱉은 찌꺼기가 지저분하게 흩어져있고 날도토리도 굴러있었다 김가는 방문턱에서 팔을 뻗어 옥내의 어깨를 흔들었다 옥내는 가물가물 꺼져가는 소리로 누구 그리고는 무겁게 눈을 떴대 눈을 뜨고 간신히 고개를 모로 돌려 한동안 김가를 바라보던 옥내는 한 손을 김가에게로 내밀면서 일어나려고 했대 김가는 먹을 것을 가져올테니 그대로 누워있으라고 하고 불이 났게 돌아왔다 그새 죽이 끓었다 소금을 한 숟갈 쳐서 세 그릇에 폈다 옥내부터 한 그릇 디밀어 주고 왔다 덕이는 그대로 자고만 있었다 김가는 덕이를 일으켜 벽에다 등을 기대 안치고 죽을 떠서 입에다 갖다 대었다 덕이는 입을 딱 벌렸다 또 넣기가 바빴다 죽사발이 금세 비워졌다 죽 한 사발을 먹고 난 덕이는 물기 없는 희붓한 눈으로 한동안 김가를 바라보다가도 또 시름시름 눈을 감기 시작했다 묶은 손만을 풀어서 눕혀놓았다 해가 깜빡 졌다 김가는 양식 구름이를 들여다 시름 위에 차곡차곡 얹어놓고 옥내에게 또 가보았다 죽사발은 할 듯이 비워졌으나 옥내는 파김치같이 깔아진 채 잠이 들어있었다 유독 가슴팍 밑만 빨딱 끓였다 김가는 부엌에 들어 하나궁이 삭장이를 지펴놓고 건너왔다 이때까지도 옥내 남편 문둥이는 보이지 않았다 김가는 기름 등잔에 불을 켜고 곰방대에다 담배를 담아물었다 박가를 생각했다 이런 흉년의 젠들 어디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양식을 구하지 못했으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마음분 잘 되었다 싶었다 문둥이를 생각해 보았다 알 수가 없었다 김가는 덕이를 돌아보고 묶은 발목마저 풀어줄까 하다가 그만두고 시릉위의 양식 구름이를 쳐다보았다 서말도 못되는 이 양식을 가지고 겨울을 나야 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했다 게다가 옥내까지 매달린다면 김가는 순간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부르르 몸소리를 쳤다 고스란히 업대서 죽는다 해도 김가로서는 못할 짓이었다 또 그의 아내를 돌아보았다 죽은 듯이 자고만 있었다 김가는 발목마저 풀어놓았다 산골 가을밤은 어처구니없이 길기만 했다 어디서 여우가 울었다 여우가 울면 눈이 내리기 마련 이었다 김가는 영겁호 담배를 갈아담고 꼬박 밤을 세웠다 그새 덕인은 두세번 몸을 뒤치락 그리고 헛소리를 했다 날이 새자 김가는 바가지에다 밀기울 두줌을 담아 부엌으로 나갔다 어제녁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물을 조금 더 붓고 불을 지폈다 불을 지펴놓고 옥내에게 가보았다 옥내는 일어나 앉아 비녀를 입에 물고는 머리를 빗고 있었대 옥내는 김가를 보자 눈만으로 아는 채를 했다 김가가 남편은 어디 갔느냐 니까 옥내는 물었던 비녀로 머리를 쪽지면서 모른다고 닷새전에 간다 온다 말도 없이 나가고는 소식이 없다고 했다 기운이 조금 나냐니까 옥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니까 말없이 일어섰다 일어소서 한 그릇 내딛다가 그만 벽에다 손을 짚어버렸다 어지럽고 다리가 허둥그린다고 했다 김가는 도로 누워 있도록 부축을 해주고 죽사발만 가지고 왔다 이내 김가가 갖다주는 죽을 떠넣으며 옥내는 아이가 어떻더냐고 물었다 죽었더라니까 옥내는 상을 지푸리고 김가가 떠난 그 다음 다음날 저녁때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었다 소금물에 나무를 끓여서 들여주고 다음날 아침에 가니 우리 집 남편이 아직도 오지 않았느냐고 묻기에 그렇다니까 눈을 감아버리더라고 했다 이떨째부터 아이가 쨍쨍 울기에 저절물려보기는 했으나 저지나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옥내는 빈 죽사바를 놓았다 김가와 함께 옥내도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김가가 오기 사흘 전부터 덕이는 이상한 소리를 혼자 중을 대고 사람도 제대로 몰라보더라고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옥내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였다 겨울 건너 겨울 건너집 부터 가보기로 했다 가다보니 겨울에 깔린 돌이란 돌은 모조리 뒤져져서 물때가 하얗게 말랐다 문둥이가 가재를 뒤진 것이었다 김가는 빈집들을 샅샅이 뒤졌다 칡불이를 썰어말린 가마니가 두 개나 있었다 날도토리도 두어말리 있었고 시릉위에 산나무를 말린 꾸러미들도 있었다 행여나 하고 준비를 했다가 떠나면서 그대로 버리고 간 것들이었다 김가는 그나마도 대견에서 한결 마음이 놓였다 이날 밤부터 기어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벽역이었다 김가는 어선풀에 잠이 들었는데 누가 어깨를 흔들었다 흠칫 눈을 뜨고 보니 그의 아내 덕이가 이보소 당신이 왔소 하는 것이었다 김가는 놀랬다 그리고 반가웠다 벌떡 상방신을 일으키며 그래 내가 왔다 이제 알아보겠냐 불 좀 켜보소 김가는 화로에서 불씨를 찾아 기름등전에 불을 불어 달았다 방이 밝아지자 덕이는 물구름이 김가를 바라보다가는 사방벽을 둘러보고 또 어설프를 들고 가슴파기를 내려다보고 방구석지를 살피곤 했다 김가가 무엇을 찾느냐 니까 덕이는 비로소 알라가 없네 하고 김가를 바라보았다 김가는 고개를 저어 모른다고 했다 덕이는 김가가 누웠던 뒤 구석지까지 살펴보고 또 알라가 없네 알라 어째소 그러나 김가는 한결같이 고개만 저었다 덕이는 멍하니 한켠 벽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또 누워버렸다 김가가 불을 끌려니까 덕이는 손을 줘 끄지 말라고 했다 덕이는 천장에만 눈을 받고 꼼짝을 안았다 김가는 이런 덕이를 지켜보며 담배를 담아붙였다 새로 묻은 관솔에서 연기가 피었다 문을 열고 화로를 밖으로 내다보니 마당에는 눈이 하얗게 쌓였다 삭장이를 더 들여다 놓을걸 이런 생각을 하는 참에 덕이가 후딱 일어나서 김가를 떠밀쳤다 밖으로 뛰쳐나갈 작정이었다 김가는 덕이를 되밀어버리고 재빨리 문고리를 걸어버렸다 덕이 눈에서 이상한 빛이 도는 것 같았다 덕이는 어깨로만 한동안 숨을 쉬다가 또 후딱 일어섰다 김가는 냉큼 잡아앉히고 두 팔로 어깨를 꽉 싸면서 왜이래 왜이래 어딜 간다고 이래 그러자 덕이는 문쪽을 쏘아보며 문둥이가 가시고 갔지 무엇을 알라를 문둥이가 가져갔지 김가는 덕이 어깨를 흔들고 쓸며 아니요 문둥이는 벌써 가버렸다니 그러나 덕이는 지병고 칠라고 알라 가져갔지 아니요 내가 오니까 아이가 죽었더라 그래서 갖다 묻었다 그러자 덕이는 김가의 눈을 뚫어주라 쏘아보았다 그러나 쏘아보는 눈빛이 차차 흐려져갔다 김가는 달래듯 덕이를 눕히고 포대기를 덮어주었다 덕이는 순순히 잠이 들었다 김가는 더 잠이 오질 않았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부엌으로 나갔다 밤새 내린 눈이 한자 가까이 쌓였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옥내가 넘어왔다 아랫도리가 눈투성이였다 김가는 옥내에게 별수 없으니 눈이 더 쌓이기 전에 대강 아쉬운 것만 가지고 와서 같이 묵자고 했다 그럴 수밖에 딴 도리가 없었다 이래서 셋은 한방에서 한겨울을 나기로 했대 덕이는 차차 기운을 돌렸대 아이가 죽은 것까지는 알았으나 딴 것은 까맣게 몰랬대 김가는 쌀이 껍질로 방석과 멍석을 엿는 외에는 할래야 할 일이 없었다 덕이와 옥내는 칡불이를 빠 가루를 내고 도토리를 깠다 해동 해동 까지 양식을 아껴먹을 국리밖인 딴생각은 없었다 이틀이 멀다고 눈이 내렸다 산도 골짜기도 눈속에 홈빡 묻혀버렸다 앞개월에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양달 비탈부터 얼룩얼룩 흙이 드러났다 흑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겨운에 쌓인 눈도 거짓말같이 녹아내렸다 덕이와 옥내가 묵은 수수강이랑 서숙집단이랑 콩깍지랑을 뒤져서 씨알라뜨를 줍고 있는 다질력에 박가가 허겁지겁 돌아왔다 김가도 박가도 한동안 서로 손만 움켜잡고 말이 없었다 박가는 밀가루 부대와 감자씨와 조이삭들을 꾸린 짐을 내려놓고요 형 꼭 죽은 줄 알았소 그래 사람의 목숨이 모질기도 하지 강원도에서 오는 길이요 흉년이 말이 아니지 어떻게 알았소 이야기는 차차 하자 김가와 박가는 흑살이 두텁고 거답은 밭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개울을 치달아 올라간 용샘 옆 응달바위 틈에 문둥이 시체가 반쯤 눈에 묻혀있었다 김가와 박가만이 알고 치워버렸다 누가 말한 것도 없이 박가는 옥래와 함께 옥래네 집에 들었다 4월 초순 한창 신달래가 피고 산나물이 돋을 무렵에서 양노인의 아들 내외가 들어왔다 양노인의 며느리는 돌이 지났을까 말까 한 계집아이를 업었다 계집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았는지 박가를 닮았는지 아니면 김가를 닮았는지는 꼭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해 초가을에 옥래는 팔삭둥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지금의 만이다 만이는 아무래도 박가보다는 김가를 닮아갔다 언젠가 김가가 감사를 캐고 있는 박간의 반머리를 지나며 그 알이 푸지게 달렸는데 이게 강원도 그시인가 하자 박간은 허리를 펴며 그러면요 그시밖에 어데 딸시가 있었소 역시 씨는 좋아야 해 형네도 마찬가지 씬데 뭐 그리고는 밭두덩으로 나온 박간은 허리에서 곰방대를 빼며 그런데 형 씨야 어딜 가끈 이봐 소출은 내 것이지 어 형 암 그야 뭐 여부가 있겠나 분명 그렇지 형 아따 이 사람 나도 두어 감아 팠네 뭐 달랄까봐 그러나 그리고는 둘이서 마주보고 웃은 일이 있었다 김 노인은 지금 박생원의 시체가 얹혀가는 덜껏 뒤를 따라가며 박생원이 죽기 전에 꼭 한마디 해야 했을 말이 있었다 동상 많이는 커갈수록 하는 짓이 꼭 잔을 새 뒤가 든든하니 언제 죽어도 한이 없겠네 라고